뭐야? 스티커 지금 백신 맞은지.. 추워 팔 아파? 여기.. 10일.. 12일까지.. 음.. 어쩌면 더 Harajuku 빠웅 이렇게 해볼까?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사 잘 맞고 와 다녀와 다 했쌰 폴스터스 어 언제 다음 주사 또 맞아? 어 3주 이후 아팠어? 아니 아니야 추웠어? 추웠어 아웃도어 아웃도어 클리닉 언니 달라 파이설 뭐 달라 파이설 나 와인 왜 이거 응 친구는 모더나 맞았어 네 어 진짜 아팠어 아 그래 어 친구 두 개 이렇게 말했어 두 명이? 두 명 두 개 친구 두 명 다 모더나 맞았어? 네 나 아팠데? 네 넌 안 아팠어? 지금 아직도 안 아파요 지금 백신 맞은지 추워 몇 시간 지났지? 어 열 시간 네 지금 스니징 추워 팔 아파? 네 여기에 아파 지금 아파? 지금 아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추워 응 힘들어 몸살 감기 걸린 것 같다고 응 응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다 맥싱의地方 너무 늙어 그래서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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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시만 오늘 아침에 잠시도 쉬고 있어 안녕하 기다려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모르겠네 다른 단어 다 좋았어 뭐는 맥이안아 응 지금이 일어나면 더 아파 그 안의 운명은 이게 무슨 전부 갈롱 어 이거 기프트 또 선물 있어? 네 뭐요? 스티커 네 배핀 핀 있어 마스크 중국 장면 중국 마스크 저기 누가 너 기다렸어 대단히 우리 갱신 히힣 너무 밝아 응 이 두 번째 흑흑만 이 쪽에 잘 안 하자 이제 우리 가기 시작해 롸이 거기에 왔다 스티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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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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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의 Smoked Salmon과 크림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다시 먹어볼까요? 다음은 수학의 문제입니다. 뭐? 113.5원 만 더 랑? 파운드 케이크 신용시 생일 파운드 케이크 뭐고 싶어 신용시 뭐고 싶어 음 파운드 케이크 그럼 당연히 필요한거고 싶어 준비 10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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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중롱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? 저는 이 부분은 잊지로 파운드 케이크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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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왜 이따가 또 들어왔어? 먹어서 버터크림 이거 정말 좋아해 버터크림 진짜 맛있어 드셔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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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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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셔보세요 음... 저희도 bone 그니까 아트스토어라 좋은 거 같아요 어트스토어라 이들이 아트스토어라 아트스토어라 이거 좀 세gery 네 어... 아트스토어라 음... 저 Bonjour 딱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늘이 고추장 면은 그냥 이렇게 금방 예전에는 안 되어있고 이렇게 금방 이분도 잘 그려야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먼저 담아놓은거 그 다음에 그 장면을 만들었으면 이제 면이 통과 면은 면이 면과 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개 겉êites 1개 entsprechend 1개 2개 1개 2개 1개 2개 3개 2개 3개 5개 꾸미는 머릿속에 더 많이 넣어요 더 많이 넣었어요 먹으세요 우와 이렇게 많이 넣어요 너무 많이 넣어요 맞아요 더 많이 넣어요 아이유 아이유 야 으헤헤헤 이거 부구부 부구부 저는 이것을 사용할 수 없어지고 안 소식 이렇게 조금 더 잘라 미쳐 이렇게 한장 잘 먹겠습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먹방. 잘 먹을게. 사실 크림으로. 어때요? 좋아. 맛있지? 응. 크림 더 많이 써도 돼. 그치? 버터크림이면 더 좋아. 응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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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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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bargain. những 크림을 보내게 해. 보편히 ETF가öl. 응. 오이크. 너무 이쁘다, 대인님. 네, 네, 네. 안녕하세요. 요즘 한국에서 백신 맞기 시작했다는데 비비는 안 아팠죠? 근데 저는 2차 맞고서는 좀 아팠거든요. 2차 맞고 그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. 되게 피곤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상태에서 가서 이제 2차를 맞고 집에 왔는데 그날 저녁에 자다가 새벽에 열나고 정말 몸이 이렇게 오들오들 떨릴 정도로 춥고 그래서 되게 막 온몸도 누가 때린 것처럼 아프고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이틀 동안 계속 타이레놀 먹고 아팠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괜찮아졌고 다른 큰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안 씻고 그냥 안 씻고 그냥 안 씻고 그래도 조금 씻고 그래서 조금 씻고 조금 씻고 또 안 씻고 고공연이 보다니. 고공연이 보다니. 이제는 좀 더 자연스러워. 근데 너무 추천합니다. 잘 지내세요. 또 만나요. 또 만나요. 또 근황 브이로그 들고 언젠가 다시 올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